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로커스와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커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끈 레드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등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로 최첨단 제작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국내 대표 문화컨텐츠 기업입니다. 협약식에는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홍성호 로커스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획발전특후 지정 및 K-디즈니 순천 완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협약에는 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포함해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전문의력 양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향후 기업과 세부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투자조항 등 협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합의각석 체결 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까지 협약을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서운 독립운동가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서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도 서운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찾은 숨은 독립운동가는 2,400여 명, 이 중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1,000여 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서운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휘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단계 사업을 통해 3.1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미서운자 1,287명을 말굴해 80명을 서운 신청한 데 이어 이번 2단계에선 1,895년 을무 입영부터 1945년 광복된 날까지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를 찾아냈습니다.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험부가 소장한 판결문, 수영인명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일본 통관부와 외무석문서와 하와이 이민자명단 등 330여 종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2,456명의 독립운동 미서운자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1,023명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보험부에 서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서휘입니다.